셋에 쓴다 셋? 하나 하나 둘 둘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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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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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왔어?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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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민. 응. 아침 햇살이 좋네. 얘기 좀 할까? 햇살 좋은 날 맞고 싶냐? 아이, 진짜. 뭐, 자스민? 커피? 뒹웅글래? 뭐? 됐어. 뭐 할 말 있어? 딴 게 아니라 그 부산에 신형 열기구가 하나 들어왔어. 완전 신상. 성능도 아주 좋고 거리도 무지하게 멀리 날아가. 근데 왜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건데? 아, 이게 뭐 험한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갑자기 떠야 할 상황이 생기거든. 그때 가서 언제 비행기 티켓 끌고 그래? 출국 정지 때려버리면 나가지도 못하는데. 그래서 이걸 타고 도망가라고? 벌써 47명이나 안전하게 이 나라 떴어. 물론 아쉽게도 두 명은 별이 되었지만. 뭐, 확률상 믿어도 돼. 근데 너, 나한테 그렇게 당했는데도 왜 날 돕는 거냐? 아, 이게... 그, 로망이라고나 할까? 대부의 마이클 꼴리온에 같은 삶을 꿈꾸던 한 남자가 있었어.